안녕하세요 엄진의 농장입니다. 이슬 잔뜩 머금고 잘 자라고 있는 대학찰 옥수수 파종해갖고 지금 크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것은 1차로 3월 26일날 파종을 해서 오늘 이제 한 열흘 정도 된 모습이구요. 꽤 많이 자랐죠. 심는 시기는 한 4월 20일에서 25일경에 심을 예정이구요. 그때 날씨를 봐서 아마 냉예 입지 않을 정도 날씨가 되면 아마 그 정도에 심으려고 하는 예정입니다. 네 지금 이 정도까지 자라면 이제부터는 물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.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잎이 너무 연해지고 줄기도 연해서 나중에 심었을 때 냉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물은 이제 조금씩 마른 부분만 조금씩 줘서 강하게 키우는게 제일 좋습니다. 이건 이제 2차로 3월 31일날 파종을 했구요. 오늘 보니까 싹이 이렇게 뾰족뾰족 다 올라왔네요. 새싹 너무 귀엽죠. 이건 이제 1차로 1차 옥수수를 한 25일경 심으면 그 다음에 또 2차로 이걸 심을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5일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수확식이 할 때는 수확할 때는 거의 한 2-3일 간격으로 수확을 같이 하게 되더라구요. 작년에 수확한 모습이구요. 올해도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로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